천태만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트로트 가수 윤수현. 본명 윤지연. 30일 사진. 이 사귀고 싶은 래퍼로 12세 연하 김아온 19을 지목했다. 지난 19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윤수현은 남다른 예능감을 자랑했다. 윤수현은 사귀고 싶은 래퍼가 있다면서 김아온을 지목했다. 김아온은 너도디션 프로그램 고등 래퍼의 우승자다. 그는 얼마 전 김아온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했다. 김아온의 진중한 모습 자기만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수현은 지난 2월 김아온과 mbc 라디오 2시에 데이트 지석진입니다에 동반 출연한 적이 있다. 방송 이후 윤수현은 김아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김아온이 어리다는 반응이 나오자 윤수현은 그래도 미성년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말에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윤수현은 천태만상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이와 관련 윤수현은 천태만상이 초등학생들의 신금을 울리나 보더라. 어린 친구들의 커버 영상 덕분에 입소문이 퍼지다가 인기를 끌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수현의 천태만상은 한중학생이 길거리 노래방에서 커버해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천태만상의 인기에 힘입어 윤수현은 교복과 인삼주 광고까지 섭렵했다. 이날 라디오스타의 윤수현은 초, 중, 고, 대학생 시절을 함께 한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윤수현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라디오스타 MC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스타 윤수현은 2007년 mbc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서 대상을 탔다. 대학 가요제와 견주는 인기 프로그램이었다. mbc가 날 다시 태어나게 해줬다. 나에겐 엄마같은 존재라고 말해 안방극장을 폭속해 만들었다. 라디오스타를 통해 유쾌한 입담을 자랑한 윤수현이 떠오르면서 윤수현의 나이와 대표 히트곡 천태만상에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첫 번째 정규앨범 타이틀곡 피에로를 발매하며 트로트계의 출사표를 내던 증 윤수현은 1988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살이다. 데뷔 당시 윤수현은 제2의 장윤정이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다재다능한 끼를 표출하면서 초대형 트로트 신인 여가수의 탄생을 알렸다. 이후 윤수현은 같은 해 6월 박현빈과 한판부짜라는 응원가를 발매하며 구성진 목소리를 뽐냈고 중국어 버전 앨범을 통해 아시아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 중 윤수현을 트로트계 대세로 발도둠시켜준 노래는 따로 있다. 바로 1집 정규앨범 수록곡인 천태만상이다. 윤수현만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감각적인 가사가 더해져 듣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안긴 천태만상은 발매된 지 5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중들에게 인기곡으로 떠오르고 있다. 등장과 동시에 절로 기립을 불렀던 트로트의 거장 남진의 활약이 뜨거웠다. 사람들이 트로트의 황제라고 부르면 화를 낸다고 밝힌 남진은 집안이 황자 집안이 아니다. 황제를 해본 적이 없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그때 그 시절 10대 소녀들에게 오빠라는 환호를 처음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오빠의 원조이자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영원한 오빠라는 것이 가슴이와 닿는다고 강조했다. 당시 소녀들을 절대적인 오빠로 다소 과격한 애정공세를 받기도 했던 남진은 팬들이 던진 속옷에 맞는가 하면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뺨을 맞았던 에피소드를 전하며 세월이 만들어낸 에피소드 자판기다운 면모를 마음껏 보였다. 남진은 무대에서 죽을 뻔했던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털어놓아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남진은 비오는 날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는데 소리가 안 나가는 거다. 급하게 다른 마이크를 가지고 나와 잡는 순간 번개가 쫙 나가는 거다. 마이크를 놓아야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안 놓아지더라. 그 순간에 죽겠구나 싶다가 온 힘을 다해서 마이크를 뿌리쳤더니 몸이 튕겨 나갔다며 당시 아찔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남진은 라우나 피습 사건의 전말도 공개했다. 당시 피습 사건이 일어나자 라이벌 쪽에서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속 배우로 지목되면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진은 검찰에 소환된 지 5분 만에 풀려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진은 몇십 년 지나서 안 사실이다. 신성이 선배한테 그 괴한이 제일 먼저 갔더라. 다음으로 저한테 왔다. 아침에 인계척에 눈을 떴는데 머릴맡에 모르는 얼굴이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남진이 이를 거부하자 괴한은 당신 라이벌을 해치면 돈을 줄 거냐고 말을 하더라.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다. 그러고 나서 몇 일 있다가 사고가 났다. 나중에 저희 목포 집에 와서 방화도 하고 그랬다. 어머니가 계신 집이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화가 탄 게 지금도 화가 난다고 충격 비하인드를 전에 모두를 경악해 했다. 이미 가요계 정점에 여러 번 올랐던 남진이지만 데뷔 이후 지금까지 매일같이 노래 연습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음을 밝히며 진정한 가수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남진은 노래도 많이 듣는다. 샹송, 트로트, 가요, 팝 등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듣는다. 요즘은 힙합도 듣는다. 사실 처음에는 서영춘 선배님이 하는 말처럼 들렸는데 이제는 힙합이 듣기 좋다라고 전하며 후배들의 감탄을 받았다. 남진은 다양한 에피소드와 입담은 물론이고 후배 가수를 챙기는 자상한 선배 가수의 모습을 마음껏 자랑했다. 기대되는 후배 윤수연에게 끊임없는 격려의 모습을 보여준 것. 남진은 이후 급식부터 어르신까지 사랑하는 노래로 윤수연과 함께한 뒤에 꼭 사치기 사치기 무대를 꾸미며 흥겨움을 전했다. 첫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무척이나 들뜬 모습을 보여준 윤수연은 제 학창 시절을 함께했던 프로그램이 라디오 스타다. 초중고대를 함께했던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무척이나 감격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지어 윤수연은 사전 인터뷰 당시 mbc는 내 어머니라며 호들갑을 따랐던 이유에 대해 제가 mbc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에 나왔다. 2007년의 대상을 타면서 그때부터 이 길로 접어들었다. mbc가 어머니로서 저를 응애하고 태어나게 해줬다고 설명하는 내내 무척이나 감격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범상치 않은 시작을 예고했다. 이날 윤수연은 이야기하는 내내 카메라와 mc들을 향한 불타는 눈빛과 웅변대회에 나온 듯한 말투는 물론 폭풍 리액션까지 온몸을 다해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을 분출하며 mc들의 감탄과 시청자들의 재미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천태만상으로 인지도를 톡톡히 쌓은 윤수연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밝히며 천태만상이 초등학생들의 신금을 울리나 보더라. 어린 친구들의 커버 영상 덕분에 입소문이 퍼지다가 인기를 끌었다. 감히 상화송에 버금가는 인기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수연의 천태만상은 한 중학생이 길거리 노래방에서 커버해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천태만상의 인기 덕분에 윤수연은 교복과 인삼주 광고까지 섭렵하기도 했다. 흥이 가득한 꺾이로 트로트의 진술을 자랑하는 윤수연이었지만 실제 그녀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성악을 배운 학생이자 대학교 시절로 보컬을 했던 인지였다. 이에 윤수연은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가요. 성악 트로트 버전은 물론이구록 경극 버전까지 총 5가지 버전을 선보이며 철저한 준비성을 증명했다. 윤수연의 거침없는 에너지를 접한 mc 윤종신은 진심으로 감격하며 라디오 스타 막판에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났다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윤수연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윤수연의 본명은 윤지연으로 이 같은 예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데뷔할 당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가 뜨거웠다. 그래서 김수연의 이름을 따서 윤수연으로 활동했다. 중국 시장을 노린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윤수연은 예명이 정해지기 전 실제 하고 싶었던 예명으로 윤봉을 언급하며 현장을 발칵 뒤집었다. 사람들이 웃는 가운데에서도 윤수연은 윤봉도 괜찮다고 해맑게 말하며 또 한 번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저스트 뮤직부터 인디고 뮤직 위더플럭 등 힙합 레이블의 수장 스윙스는 한층 진중해진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윙스의 과묵한 모습을 보냄시 윤종신이 자꾸 무게를 잡는다고 말하자 스윙스는 사람이 자리를 만든다지 않냐. 저 진짜 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본인의 레이블이 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은 스윙스는 당연히 1위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이 너무 잘한다고 자랑했다. 스윙스는 자신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중의 문매를 맞았던 피자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윙스는 제가 하는 피자집이다 보니까 종종 시비가 걸려온다. 이번에 어떤 친구가 뛰어가 가면서 간판을 훼손했다. 직원들에게도 예의 없게 해서 잘 처리했다고 언급했다. 어떠한 조롱 게시물에도 고소하지 않는 스윙스는 이에 대해 조롱 게시물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한다고 의연한 자세를 보였다. 스윙스는 sns에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선물이란 게 있더라. 근데 열면 내 사진이 있다. 기분이 상하고 불쾌했다. 하지만 지금은 재미있고 즐기기도 한다고 전했다. 힙합 프로듀서 중 수입이 상위 1%에 오른 대세 프로듀서 코드 쿤세트는 부르기 힘든 활동명에 대해 음악을 처음 할 때는 중이병스러운 것에 꽉 차있다. 이름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보시던 책에서 쿤시트라는 단어를 발견했다. 의미가 뭘까 해서 검색해보니까 독일어로 예술이더라. 쿤시트라는 단어에 코드를 얹어 내가 만든 음악은 예술이라는 의미로 만들어봤다. 요즘에는 줄여서 코쿤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전했다. 방송 내내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코드 쿤시트이지만 혀로세잎 클로버 고양이 눈 모양을 만드는 놀라운 개인기부터 신기한 귀까지 기상천을 신체 개인기로 웃음을 선사하며 눈길을 끌었다. 호평 속 시청률도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2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스타는 수도권 기준 1부가 5.4%를 2부가 4.6%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 역시 5.9% 23시 23분 23시 26분 27 23시 55분 다음주 라디오스타는 홍현희 김호영 우주소녀보나 크리에이터 도티가 출연하는 황금통영상 특집으로 꾸며지는 것은 물론 mc 안영리의 첫 등장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4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